그때요 8월 추석은 돌아오고 이웃집에서는 떡을 얻다 음식을 장관을 째 흥보 마누라는 먹을 것이 없어 신세 잔탄으로 우르무르느니 가나니아 가나니아 아들 손녀노 가나니아 고기라 허는 것은 의 헌변 찼타는 국두칠성님이 복마련 덜 하셨는가 삼신제왕 민빈 집자리 곁 떠나지 쩌그 마순복어들 점지허냐 곱쓰려는 팔자로다 어떤 사람 팔자주와 고대광시들 덕분에 산 horse님의 방어 포기영화로 잘 싸는디 figureess as you au 고 divine 내 신세야 흥보가 당독허날 여보, 마누라 운다고 옷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우리는 농사진 게 있질 않소 우리는 저기 저 박이나 한 통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다가 팔아다가 죽게 된 자식들을 구안합시다 흥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타는 뒤 시르르르르르르 실고 당거 주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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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소리를 어서 안 봤어 톱소리를 내가 안 봤자고 하네 뜨거워 내가 고파서 못 바꿨어 내가 저 고프고 늘 아커니 침 맞고 널 주월나를 매수어 개요로 담가여라 톱질이야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 한프로 보느라 우리가 이 방을 타서 팝 쏘길라 그룹 먹고 바가지 낳건 부자집에가 기회가 팔아다가 목숨 운명 사러 가세 강군 강상 어떤 난 배가 수천석을 지가 싶고 가 그대들 설마 좋았제 내 막안 동을 당할 수가 없겠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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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가 기가 막혀 허어 복 없는 놈은 계란에 돌고래 어떤 조정놈이 남의 밥솥을 쑤아악 긁어먹고 남의 집 조상께 여기다 훔쳐다 넣어놨다. 여보 마누라 이거 갖다 버리소 흥보가 흥보 마누라가 가만히 살펴보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뭣이라고 글씨가 써있소 흥보가 살펴보니 박흥보 씩 개타기라 아니 나이도로 열어보란 말인디 어떻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볼까요? 한 개짝을 쓰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 또 한 개짝을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간 흥보가 좋아 라고 추임새가 안되니까 후 그래 하시는구나 수고하시면 돼요 돈이 하나 간 흥 잘하셨어요 우리 큰거 배워가시는 거예요 흥보가 좋아 라고 궤두짝을 한번 떨어비어보니 흥보가 좋아 라고 흥보가 좋아 라고 궤두짝을 떨어붙고 나문도를 손으로 툭툭 털고 다 돌아보면 도로하나 가는 거고 다 돌아보면 사이 도로하나 사이 도로하나 도로하나 다 돌아보면 사이 도로하나 사이 도로가 2 아이고 좋아 죽겠니 1년 361년 그저 꾸려 뜨 꾸려 나오느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 1만 9만 냥이었거다 부모님한테 효과했습니다 흥보 가져와라 돈 한 꾀밀에 들고 노는디 할시구는 나 절시구야 돈은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돈 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구나 술래 바퀴채로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지고 너를 가진 돈 부기 운명이 붙은 돈 이 놈 뭐 도냐 안아 도냐 어디 갔다 잊지 고느냐 그리 씌우고 놔두는 봐라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덕말 그 건덕간 선도 그 백군님을 모셔오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부장을 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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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발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마르고 가난다고 하늘 마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구가 운전을 걸시그리 쌍터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가겠느냐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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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지와라 좋은데 얼씨구나 얼씨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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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본김에 밥을 해서 실컷 먹고 둘째 통을 따다 놓고 다른 데 시르르르르르르 실고 담가 주소 여요 여요 담가여라 폭찌리 아흐 아흐 이방을 타고들 아흐 아무것도 나오지라 아흐 아흐 은금포화만 나오느라 아흐 은금포화가 나오게 되면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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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달라요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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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inded 아흐 예 아 아흐 아흐 어흐 ăm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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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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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폭탄! 닭을 딱 쪼개 놓고 보니 이번에는 닭통 속에서 왠갓 기단이 나오는디 기단 이름을 한번 헤아려 보겠다 왠갓 기단이 나온다 왠갓 기단이 나온다 소강부상 삼백천 번뜩 따일 광단 고소대 악양 누워져서 내비가월 광단 서왕 모유지노 진상어든 천둥 천하 곧 주어 산천 총목 그려내던 칠도문 중태산 소천하는 홍보자 대단 남양초당 영조 황원대 전하여 홍와룡단 사해가 분분을 요란한 내구 황성영초단 풍진을 시르르르 그렇지 태평군 본태원단 금방 골방 가로다지 금방 골방 가로다지 골칼 새김 환자문 촛당전 확개 상음 어루다래 포도문 전라 골주 산천 헐별촌목 그려내던 칠도문 중태산 소천하여 홍보자 대단 남양초당 영조 황원대 전하여 홍와룡단 사해가 분분을 조란한 내구 황성영초단 풍진을 시르르르 그렇지 태평군 본태원단 금방 골방 가로다지 금방 골방 가로다지 골칼 새김 환자문 촛당전 확개 상음 어루다래 포도문 파란 춘성은 방어방 창 봉접 운보는 화초단 꽃섬 풀섬 까지의 거래 그려지는 논출문 공룡질 태문 오바노 안성육의 태문 강구현을 격양 가급해 부르다 한포단 그들의 사랑은 정두님 나를 버리고 가겨줘 고소한 길 덤벅 찾고 가지마 나들이 물속 힘보내고 홀로 앉아 도수고 홍방은 상상 주월 성막공단이요 힘심궁궁송이 난어 석다 목피단 새끼 좋은 양태문 인정 믿는 은조사 후이 단아 목소단 화개극궁초단 갱실 부족없게 초단 철개인 나하는 성족단 서구렁 서적 세발낙는 노방주 정사공사 동변이며 백낙는 농낙는 알아자 두방구용 거세양도 수수 통오주 경상도 황자폭근내 공정은 갑사로다 해주원주 콩주옥구자주 규충병천 세마포 강진다주 극삼 세모이며 해남 포도리마 장성모씨 한사 세모씨 생수삼팔 합찬무사관사 동공단 동공단 백공단 흑공단 동화생 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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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공단 백공단 백공단 군의 악 הבתiş 무슨 색이 줬어? 무슨 색이 줬어? 스누품이 이렇게 많아서 보고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마누라는 뭔 색이 줬어? 검은색이요 재미가 없어요 그쵸? 나는 검은 줄도 모르는 흑공단이 제일 좋드마 그럼 마누라 영감은 뭔 색이 줬어?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지금 영감은 뭔 색이 줬어? 나는 검은 줄도 모르는 흑공단이 제일 좋드마 그러면 영감이 한번 먼저 꾸며보시오 흑공단 방근 흑공단 각근 흑공단 저구리 흑공단 구마 흑공단 바지 흑공단 허리띠 흑공단 벗선 흑공단 행전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흑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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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갔소. 마누라는 영납없는 꾀꼴이네. 또 한통을 들여놓고 시디렁 시간 담가주소 시디렁 시디렁 시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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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가주소 이 밖 속에서 따온 눈 보아난 김잼 반응경 우방빛들을 복신밤는 그 머들 추구사자. 충청도 소셋들을 수만큼 어레주고 사면 우리에게 부가 될 것이라 시디렁 시래건 시디렁 시래건 시디렁 시래건 담가주소 시래건 시래건 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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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 밭쯤 벌어진다 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숨어있어 뱃자구든 놈 손자구든 놈 끓이든 놈 민은 놈 막히든 놈 가래든 놈이 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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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мся 아 쉬워 빵박죽문 소설이 백문 벽장다라기 더욱 좋다 천석질기 반문서와 천석질기 반문서와 백가구 종문서가 가득 땀뿌드라 꼭 안방지를 붙잡시며 큰 병풍 작은 평평 새별같은 순둥대야 담무원담속 놓여있고 사랑치레 골장시며 박장장 반솔의 반장 완장위창 화루문가 책상까지 신나 신전서전 주역이며 일백도식 통사 공기 아멘 큰아버지를 오시고 오너라 형사를 보아놓은 우리 형께 불란다 얼씨국 존도 좋네 이르렁성 철이렁성 흐트러진 큰신랑 만두라 함께 모두 앉아서 건들어 건들고 웃고 놀아보세 유수야! 잘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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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고루거각에 소슬이 배문이 닫혔거나 허 이놈이 과연 거부장자가 되었구나 강산지 궤변이로고 야 이놈 음모야 흥보가 형님 소리를 듣고 버섯발로 뛰어나와 아이고 형님 제가 찾아보열 텐데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니 죄송한 마음큼 할 데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거부장자가 나같은 사람 찾아오겄냐 내가 찾아와야지 형님을 사랑으로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와 여보 마누라 밖에 형님이 오셨으니 어서 나와 인사드리시오 흥보 마누라는 지난 일을 생각하면 나와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영감의 말씀을 거역지 못하여 나오는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니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니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돈이 겁나 싸디 없나 은금 부화가 겁나 목욕 인삼이 없냐 며느리들을 호사를 많이 시키고 평범 바누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방청한 무릎 보러서로 하게 놓아 주름은 잘게 잡고 빠르게 달아 바짝 커다리고 나오다니 제수씨가 시승님 전에 나부 시절을 허거든 곱게 만절을 허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제수씨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본께 미꾸라지가 용대였구나 흥보 마누라는 들은 척도 아니여 부엌으로 들어간 음식을 자리는데 음식을 자리는데 음식을 자리는데 다 과일 뻘기설기소 비번듯 청절뼈 주르륵 엮어 산빛덕과 병과 증변 생전 놓고 저랑 산정 후찜 저 야후회과 저녁 양변에다 버려놓고 공단수단의 자 빼기여 이 산채 도라지채 닭지영 공기는 해 맞은 양념 모아듬 산채 고단 수원 배달 돋돋채 만나장국 주르르르르 들어 척도마루 백탄소 부채질 산채단의 폭풍 깨여 후딱지를 길게 들이오 볶고 물렀다 경계찜 포도독 포도독 맨초리 문득언득 세잎마루 아무좋을 들여 고기 한 점 덕뻑 집어 반장기름 간장군대 풍덩들인 척 천일주 자화주를 아 음식탈을 보니까 침이 잡고 죄송해요 앞에 계신 분들 천일주 자화주를 화전에다 가득고 예쏘 시숙님 약주나 한잔 드시죠 제수가 죽어든 곱게 바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야 응보야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속 잘 알지 내가 허다한 초상마당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줄 너 잘 알지 야 그렇지만 형님 여기 누가 권주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제수씨 곱게 꾸며놓은 김에 권주가 안맞이 시켜라 이준 흥부모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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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ogram 그라 взว shut 지금뻑as 반바닥에 나 피가 떼던지고 여부시오 시승님 여부여부아주부님 제수들어 건축을 하라는 법은 구금천지 어떻게 보았소 전국자세 너무 마시오 나도 어기제는 돈과 쌀이 다한기소 음동설아 추운 날에 자식들을 앞세우고 군박을 당허려 따구는 허건이럴 콱속을 틀어도 못 잊고시오 우기실수 어서가시오 소흙을 채디면 못하러 내 집에 왔소 안갈량 비군데 먼저 들어갈라요 돌쳐버리고 collected 요리 wars 의 내복 academically 뭐 Ser 자신 Anytime 야 흥보야 니 개짓 못쓰겄다 버려버려라 내가 세장가 드려줘마 그런데 흥보야 내가 요새 소문을 듣자 허니 니가 밤이슬을 맞고 다닌다면서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 니가 밤마다 도적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거부장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제가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부자된 매력을 아랫지요 형님 댁을 떠나 근근히 살아갈 때 뜻밖의 제비한 쌍이 날아들거나 먼저 깐 놈 날아가고 나중 깐 놈 나에게 공부 힘을 쓰다가 그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착각 허구 부러지니 보고 깜짝 놀래 당사실을 구하여 명태껌질대고 감암에 제 집에 넣어주었더니 안이 죽고 살아나서 이듬해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었지요 그 박을 잘 키웠더니 박통 속에서 돈과 싸이가 은근 보아가 나와 이리 부자가 되었을지 어떻게 형님 동생 제가 도적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하 그 부자되기 천하에 쉽구나 너가 제비 새끼 다리 혀가 왜 이렇게 꼬일까요 마지막으로 제비 새끼 다리 한 마리 부러뜨려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나는 대여섯 마리는 부러뜨려서 거부장자가 되었다 야 응보야 근데 저기 운목에 울긋불긋한 저게 무엇이냐 전화 받으셔요 저것 보고 화초장이라 합디다 그 속에 뭐 들었냐 은근 보아가 가득 들었습니다 야 응보야 그거 놔둬라 안 그래도 형님 드리려고 제지해 두었습니다 형님 먼저 건너가시면 하인주호 보내드리지요 워라워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니라 이리 내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화초장을 메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 것이었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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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도랑을 건너뛰다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우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으면서도 모르겄다 초장화 장화초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그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집안이라고 써 들어오면 우루루루루루루 쫓아나와서 병저푸낸게 도리어채 차이부동 웬일인가 야락이 사람 없을 사람 울보 마늘에 나온다 고여 부영감 흥감으신 줄 내 몰랐어 흥감으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돌보가 도대체 내 등에 짊어진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보고 우리 친정에서는 화초장이라고 없기다 아이쿠 내 딸이야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바쁠 때는 이리도 없고 저리도 오는 것이요 돌보가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제비잠깨를 만들어다가 안빵 사랑빵 곶간 귓간까지 걸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가 오지 아니허니 제비에게 환장이 되어 음식을 먹어도 칼제비 수제비만 먹는다 어쩌다가 화가 나면 목제비질을 허는구나 하루나 놀보가 제비를 우리를 나가는디 마지막 대목입니다 제빈 불로 나간다 제빈 불로 나간다 제비를 구리로 나간다 복지 심해진 금불에 홀아쳐 들어 매고 빵당 산으로 나간다 1편은 우드봉, 좌편은 라도, 건넌봉, 날질드봉, 좌우로 징징 둘러 난디야. 아, 아, 이루 통통통차올라, 한 처제집이 방당산의 뒤뜰로 텅 불을 통차올라, 너는 떠쳐 제 비 니가 어디로 행하느냐 문 비어처던 소대기 보아도 내 비엔 강으심 남 비오장 거치만 보아도 제 비엔 강으심 손예의 황행의 꾀꼬리만 보아도 재빙가심 충남의 절벽의 빛돌기 보아도 재빙가심 저기 가는 저 집이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저 나이를 지은 집으로다 화급한 양이라 집으로 들어오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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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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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